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자연 친화성을 우선으로 한 공모전의 최우수 작품을 실제로 구현한 미술관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안에 자리한 제주현대미술관은 국제조각심포지엄 야외공원과 함께 1천여 명이 동시 관람 가능한 야외공연장과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트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복합미술관이랍니다. 제주를 사랑했던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목 김웅수 화백이 자신의 대표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유일한 미술관이기도 하죠. 미술관 주변으로 대한민국 원로화백들이 다수 거주하며 저지문화예술마을이라는 거대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있어서 다수의 갤러리와 전시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요. 제주현대미술관과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함께 편하게 둘러볼 수 있으나 독특한 거주공간인 만큼 관광매너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서 문화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답니다.